영자씨의 부엌 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찌글찌글 고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돈나물 물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나물은 저희는 이제 집에 거를 제가 뜯었어요 근데 사오시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요런 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질해 주셔야 해요 돈나물 김치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파 돈나물 김치는 오래 두고 잡숫기는 조금 안좋아요 그래서 해서 바로 한 4-5일 안에 다 잡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익으면 좀 맛이 덜 하더라구요 오이 양파 이렇게 야채는 준비해 주시구요 물김치에 들어갈 마늘을 다져보겠습니다 돈나물에 들어갈 보리풀을 써보겠습니다 보리살 가루를 하는데요 혹시 보리살이 없으시는 분들은 뭐 밀가루를 해도 되고 찻쌀가루를 하셔도 됩니다 끓고 있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서 맨 중심부까지 보글보글 끓어올르면 다 된 거거든요 좀 가까이 뒷판으로 가보죠 중앙으로 딱 넣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보리살 풀을 쓴 이 풀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돈나물을 넣고 양념을 하셔야 해요 따뜻할 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소금을 넣어볼께요 아마 이러면 거의 다 식었을 거에요 그런데 돈나물김치도 그 물을 너무 많이 잡으면 맛이 없어요 좀 빡빡하게 담아야지 맛있어요 소금 넣어볼게요 생강청 다진마늘 생강청 오이 한 다음에 돈나물을 넣었어요 지금은 국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돈나물이 숨이 죽으면 국물이 좀 자박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물을 많이 잡지 마세요 돈나물 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붉은 고추가 있으면 빨간 고추 있으면 좀 썰어두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